그거예요 이게. 미리 가져왔다 이거. 이게 진짜 그 연예 트로피래. 안전해보자. 자 2022 sbs 연예대상 대상 후보 프로미아입니다. 박재훈 이상민 신동엽 지석진 유재석 김종국 동협이 형은 어떤 상징이지. sbs의 상징. 재석이 형 같은 경우에는 18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유재석 씨. 유재석 님. 그리고 재석이 형 18번 받을 때 석진이 형 옆에 있었잖아요. 있었죠. 있었잖아요. 아니 근데 운동선수가 자꾸 이렇게 껴가지고. 운동선수. 이 형은 올해 아버님까지 열심히 하셨죠. 아 상민이 형은 근데 고생은 다 했죠. 올해 연예대상 궁금하시죠. sbs 연예대상에서 확인하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